오늘도 영민한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산주나 2차전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지 궁금한데요. 우선 오늘장 키워드 듣기 전에 저희가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이벤트 당첨자 발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0524번님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길. 길게 기다리셨죠? 은. 은은하게 빛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0. 영원히 기억될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당첨자인데요. 6889님 운 띄워주시죠. 길. 길을 찾았다. 은. 은영 매직으로. 영. 영영 잃어버릴 줄 알았던 종목을 다시 찾았다. 네 은영 매직으로 종목 찾으신 거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실 줄 몰랐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데 따뜻한 커피와 함께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장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TPU라는 키워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하는 이유가 또 애플이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구글의 칩을 가지고 뭐 애플리전트 인텔이 이제 그 AI를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악재성 이슈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실 이 뉴스가 애플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되는데 그 아이폰 16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탑재된다라는 얘기 때문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5월달부터 애플이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어디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개발을 해나간다라는 게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5월달에 이미 구글의 이제 TPU를 활용한 구글은 본인이 이제 자체 개발을 한 TPU라는 AI 칩을 통해서 서버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구동하고 있는데 그 서버를 이제 애플이 빌렸어서 AI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미국이 이제 CNBC에서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엔비디아에 이제 악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뭐 엔비디아는 1, 2%밖에 주가가 안 빠졌는데 우리 국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도 AI 대전에 이제 참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라든지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을 뛰어넘는 AGI 시대로 이제 바뀌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제 산업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엔비디아 쪽으로 너무 이제 반도체가 독점된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자체적인 AI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애플 역시도 스스로 이제 AI 반도체 측 개발을 하겠다라는 걸 이미 연초부터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이제 AI 측 개발이나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하는 건 너무 당연한 흐름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아주 급하게 이제 AI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을 선점해야 되다 보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엔비디아의 GPU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80%가 넘는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일단 엔비디아 건 써야 되는데 길게 보면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이제 AI 칩 개발에 나선다라는 거.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이제 애플이 구글의 이제 AI 칩을 이제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건데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구글의 TPU가 2015년에 이게 개발된 AI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체적인 이제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이 TPU 역시도 AI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고 이제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AI 학습을 할 때 엔비디아에 GPU가 탑재된 가속기를 결국 활용을 해서 TPU 역시도 그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감안했을 때 뭐 당분간 엔비디아 이제 독점 구조가 깨진다. 애플이 지금 구글의 서버를 빌려 쓴다라는 것 때문에 엔비디아인데 독점이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좀 많이 나간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처럼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이번 주에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여러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또 불확실성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노이즈가 좀 심한 악재인 것처럼 이제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이 충분히 좀 될 수 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감회도 구간은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었죠. 모건 스탠리가 또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는다면 결국 테슬라가 1등을 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좀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이제 강하게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우리 주식시장 흐름도 이제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이 실적들이 되게 안 좋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워닝 쇼크를 기록했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역시나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좀 어두운 터널을 이제 지나야 되는데 오늘 그나마 양 시장이 이제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에코프로 비엠이 오전장이 5%가 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앤솔이 2%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했다. 이건 업황과 관련된 이제 관점이라기보다는 주가라는 게 항상 펀더멘탈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수급 이슈도 이제 강하고 단기적인 모멘텀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오늘은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반도체도 빠지고 화장품도 오늘 또 급락하고 있고 그동안 강했던 조선주도 하락하고 있고 전기전선 인프라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빠졌던 이미 선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이 이제 좀 특징이다. 그만큼 시장 환경이 좀 어렵다라는 게 오히려 전기차 종목들의 이제 상승으로 설명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나마 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결국 믿을 건 제약바이오 업종밖에 없다. 물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 조금 쉬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좀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또 오전에 아주 좋은 이제 공시화 좀 나왔잖아요. 스위스에 이제 산도스라고 하는 또 제약바이오 기억하고 기존에 맺었던 계약을 이제 파기를 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기존에 이제 계약 금액이 한 천여억 원 정도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계약이 이제 체결이 좀 되면서 파이프라인이 이제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알테오젠이 30만 원을 시원하게 뚫으면서 또 신고가 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그나마 시장 급락 속에서 좀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내일부터 이제 FMC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가능성 7월 달에 당장 금리 인하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9월 달에 피버스를 시작하고 나면은 금리를 이제 몇 번이나 하는지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거든요. 한 번이라고 지금 점도표가 수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소 두 번 지금 시장은 이미 세 번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강해지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가장 호재다. 그리고 이제 약값 인하와 관련된 미국 대선 정책과도 이제 수혜가 좀 맞닿아 있고 또 하나는 9월 달 아직 좀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9월 달에 또 ESMO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좀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와 2차전지 반도체주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매니저님의 키워드는 귀에 쏙쏙 아주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5장 레시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장 한 줄 레시피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반도체 관련된 이슈 설명 좀 드렸었는데 침소봉대 그러니까 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작은 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되고 악재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가 이제 겨우 시작된 지 한 달 딱 지났잖아요. 남은 5개월 동안에 어떤 업종이 이제 주동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7월 이후에 판가름이 좀 날 거라고 보는데 반도체 종목들 충분히 지금 조정을 좀 받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상반기 때 이제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단기 노이즈가 부각되면서 차익실험 매물들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 안 좋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지수가 살아났을 때는 또 악재는 서서히 이제 가라앉게 되고 호재들만 이제 부각되는 시장이 이제 분명히 올 거라고 보니까요. 너무 시장 분위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 악재들이 침소봉대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오후짱에 차분하게 종목 대응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짱 레시피 침소봉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전 종목들 리뷰하기 전에 이벤트를 또 야심차게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김영민 세 글자로 사행시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따끈따끈한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저번 주에 편입했던 종목인 ABL 바이오입니다. 현재 9% 수익 중에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견주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가면서 나머지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ABL 바이오는 3만 원대 이제 안착 시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 추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이제 2차 상승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 1차 상승은 이제 지난달에 대규모 이제 삼자배정 유증을 통해서 이제 자본 조달에 대한 이제 호재가 좀 나오고 난 이후에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한 달 가까이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3만 원을 뚫고 있으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2차 상승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 더 강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사실 ABL 바이오는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목표가 3만 5천 원까지 편안하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말씀해주셨던 S바이오 메딕스인데요. 파킨슨병 치료제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S바이오 메딕스도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됐었던 자리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하나고요.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TD A9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경쟁력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탁월한 효과 저용량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중간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됐고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고용량 이제 중간 결과까지 이제 발표되고 나면 말 그대로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까지 좀 눌렀을 때 오히려 좀 공략을 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차익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목표가 4만 6천 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여요. 가벼운 종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대장주들보다는 시가 중에 훨씬 좀 작은 중소형 주기 때문에 훨씬 좀 탄력적인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역시 4만 6천 원 목표가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보셨는데요. 이전 종목들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원킬 종목 시간이죠.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 어떤 걸로 준비해 보셨을까요? 지금 우리 앞에 코너 이제 생취업 우리 전문가 분들의 수익률 게임이 지금 1등, 2등이 완전 박빙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김영훈 매니저가 이제 소개해 주신 이제 산일전기라는 기업 이 기업이 이제 신규 상장됐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신규 상장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좀 쏠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좀 차익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빠지고 있는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을 저점에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3,300원 현재가로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진전기도 이제 송전, 배전, 변전 이런 것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이제 신규 상장 산일전기가 지금 시총에 한 1조 5천억 정도 내외에 될 거예요. 신규 상장된 종목이 이제 상장되고 아무래도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이제 3인방이 주가가 고점 대비 꽤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조정받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으로 지금 거의 30%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것도 어찌 보면 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부각되는 것과도 좀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 상당히 좀 호황 사이클을 이제 맞이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호황 사이클의 이제 근거 중에 가장 좀 큰 쇠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AI 산업이 이제 계속 팽창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계속 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AI 서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도 늘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지금 AI 산업 전반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 과잉 투자에 대한 뭐 우려 이런 노이즈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인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때 이 과잉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이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숫자로 입증되고 있는 이 AI 산업의 이제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짚어드렸었거든요. 그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흐름이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좀 해보면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점 회수를 한번 해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생산 능력 올해 말에 이제 2600억 정도 되는데 2026년이 되면 4300억 원 정도까지 캐파를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선 부문도 올해 연말에 한 3800억 원 정도 이제 캐파가 2026년이 되면 무려 6200억 원까지 캐파가 늘어난다. 그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실적 성장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2026년까지는 호황 사이클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점 매수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2만 6천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진전기 목표가 2만 6천 원, 손절가 2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또 6월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가 지금 세게 손절이 당한 종목인데요. 좀 에이스 차원에서 또 많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에이스 차원에 다시 한번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150원 현재가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전에는 이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HBM 관련된 소부장 종목 중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 다음으로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었던 기업이고 테크윈과 PSK 홀딩스가 아니면 사실 수익 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노이즈들이 생기고 차익실험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점 대비 조정도 가장 좀 크게 받았거든요. 거의 40% 가까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이제 상승분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가 너무 앞서서 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한 거잖아요. PSK 홀딩스는 메모리 3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에 대한 이제 캡팩스를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3사와 이제 모두 거래를 하고 있고 주력 장비인 디스컴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가 HBM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주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악재성 이슈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거든요. 다만 5월 달에 주가가 이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전 수준까지 가격 조정을 충분히 이제 거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 파동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단기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상투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면 굉장히 좀 싸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버블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닭폭 과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한다. 어차피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HBM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 사이클, 하반기가 되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삼성전자도 이제 퀄 통과 이후에 양산을 이제 만약에 4분기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장비 도입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퀄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핵심은 또 HBM 수율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수율과 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 장비라든지 디스컴 장비, 리플로우 장비 이런 장비들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또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5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절 가격은 4만 2천 원 또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인 PSK홀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영빈한 투자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